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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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고리를 걸어 잠근 채 너무 좋다. 맘의 문을 닫아버린 나 말라버린 내 감정은 다가오는 사람마저 사막 속의 모래알 같아 아하 그 사람 못 잊어 상처만 주고 가 나쁜 그 사람 난 왜 알면서 이럴까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나 좀 들까 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좀 들까 봐 내 안에 나를 가두죠 아하 이제는 보느라는 그대와 정들 까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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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뭔 말이야? 아니 140으로 시작해서 79까지 떨어지면 이게 저러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괜찮나 이거? 아하 아하 그 사람 못 내줘 상처만 주고 가 아하 나쁜 그 사람 아하 난 왜 알면서 이럴까 내게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 아하 정들까 봐 가까이 갈 수가 없죠 뽑았다 뽑았다 정들까 봐 내 안에 나를 가둬죠 아하 아하 이제는 보느라는 그대와 정들까 봐 그대와 너넬하고 있어 성들까 봐 텐헬을 하고 있어 헬메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정들까 봐 한글자막 by 한효정